옷까지도 하나도 안 보이고 화장품 나부랭이도 안 보이는구만. 가방도 안 보이는 거 보니까 들고 갈 만한 건 다 들고 챙겨가지고 갔다 이 말이지. 이거 무거워서 그냥 뒀나? 됐어. 바로 이거야. 좋지?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신주 모신다 하는 건지 내가 한번 알아봐야겠어. 이거야. 네, 네, 네. 뭐냐? 뭐냐? 금이 맞는구만. 맞아 금이라고. 도대체 그걸 어디서 났지? 내가 지금 기억이 없는데. 난 부스러기 하나도 집으로 가져오진 않았는데. 그렇다면은 나하고 통합했던 친구랑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나? 나 몰래 만나던 사이였단 말이야? 설마. 설마. 근데 설마는 항상 사람 잡지? 그래도 설마 그럴리가. 이걸 그냥 쓱삭여보냐? 그리고 모른척 해봐. 그럼요. 그럼요.